오늘 대구의 한낮기온이 24도 가까이 치솟으면서 조금은 덥게 느껴진 하루였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메마른 대지를 적실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까지 대구와 경북에 5에서 40mm, 울릉도 독도에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곳에 따라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는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최고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낮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경북 서부지역의 아침기온은 4도에서 7도의 분포가 예상되고요. 중부지역 대구의 낮기온 17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 동부지역 포항과 경주의 낮기온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이후에는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